차량 구매하기 전 체크리스트 100가지 예산 설정 차량 종류 결정 차량 사이즈 결정 브랜드 선택 모델 선택 새 차량 대비 중고 차량 고려 연비 확인 보험비용 파악 유지비용 파악 재판매 가치 확인 성능 검토 안전성 평가 확인 리콜 이력 확인 차량 색상 결정 외장 옵션 검토 내장 옵션 검토 휠 및 타이어 검토 주행거리 확인 엔진 상태 확인 변속기 상태 확인 브레이크 시스템 검사 연료 타입 선택 대기량 결정 차량 보증 조회 테스트 드라이브 차량 사고 이력 확인 자동차 대출 이용 여부 결정 대출 이자율 비교 리스 대비 구매 비교 리스 계약 조건 검토 가격 협상 전략 트레이드 인 가격 확인 유리 및 미러 검사 차량 조명 및 신호 등 점검 시트 검사 편의 사양 검토 오디오 시스템 확인 GPS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확인 공조 시스템 점검 주차 센서 및 후방 카메라 검토 주행 보조 시스템 검토 공기 저항 CD갑 확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확인 스마트 키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점검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 연결 확인 차량 스피커 및 오디오 품질 확인 핸들링 및 운전감 확인 차량 공간 활용도 확인 차량 문 개폐 및 탑승 편의성 확인 사이드 미러 및 리어뷰 미러 시야 확인 차량 진동 및 소음 검사 타이어에 남은 수명 확인 엔진 오일 확인 브레이크 오일 확인 전동 시스템 작동 확인 스턴트 및 서스펜션 상태 확인 배터리 상태 및 수명 확인 냉각 시스템 점검 배출 가스 검사 열선 시트 작동 확인 차량 차키 상태 점검 주행 성능 확인 차량 와이퍼 검사 차량 와이퍼 액 점검 차량 문 잠금 장치 확인 트렁크 공간 확인 트렁크 잠금 장치 점검 차량 무게 확인 최대 적재량 확인 차량 승차 인원 확인 차량 창문 작동 확인 차량 안전 벨트 점검 차량 공기백 점검 차량 경고등 및 알림 시스템 검사 차량 창문 및 유리 상태 확인 차량 지붕 상태 확인 차량 헤드라이트 조절 검사 차량 고정장치 및 시트벨트 확인 차량 썬루프 작동 확인 차량 엔진 소리 점검 차량 액셀러레이터 확인 클러치 작동 점검 차량 핸드브레이크 점검 차량 가속 성능 확인 차량 제동 성능 확인 차량 핸들 피드백 점검 차량 턴 신호 등 작동 확인 차량 비상 신호 등 작동 확인 차량 주차 등 작동 확인 차량 번호판 점검 차량 연료계 점검 차량 계기판 확인 차량 키 확인 차량 유리 세제 점검 차량 스페어 타이어 점검 차량 도구 세트 확인 차량 소유주 이력 확인 차량 서비스 이력 확인 차량 인수 시 품질 확인 최종 가격 최종 가격 among the same